자 반갑습니다 월간 이신승환 두번째입니다 2월편이구요 일단은 첫번째 캐스트 짓고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일단 좋은 댓글을 많이 달렸더라구요 고맙습니다 동학과 저 사람이랑 같이 공부해서 좋았다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예비 고 2겠죠? 저랑 같이 공부했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캐스트 적당히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농담이고 가끔씩 파 두번째는 피부가 좋아보인다 피부관리 비결이 뭐냐 전 제가 피부가 좋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화면이 잘 나오나봐 역시 메가스터디가 대기업이라 좋은 카메라 좋은 화질로 찍어주셔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구요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그런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고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가 있었으니까 뭐 나라고 뭐 응애 하자마자 뭐 갑자기 서른세 뭐 이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고등학교 때 고민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첫번째는 뭐 성적 고민이죠 당연히 잘 봐야 되고 대학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 했었고 두번째는 모르겠어요 왜 외적인 고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키가 왜 안 크지 뭐 이런거 물론 지금 제가 키가 꽤 커요 한 80이 좀 넘어 가는데 키가 크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키가 안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 피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게 이게 만지면 약간 분가루가 나올 것처럼 진짜 그냥 피부가 좋았거든 근데 고2 고3 때 좀 열심히 살 때 그때 뭐 성장 호르몬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그냥 완전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고3이랑 20살 21살 이때 제 사진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양볼이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막 얘기하는 막 이렇게 막 빨간 걸 넘어서서서 막 이게 뭐 덩어리 짓는 것도 많고 아무튼 별로야 그래서 피부로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해 본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는 저는 이제 피부가 좋았으니까 이게 빨간색 뾰루지 조그만 거 하나만 생겨도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잡아뜯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남아 가지고 여기 이제 피부가 다 빨개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회복하는데 뭐 한 스물 넷 다섯 가지 걸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생들 그렇게 술을 처먹고 다녀도 뭐가 이렇게 나거나 하진 않았거든 근데 그 흉터는 안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화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뭐 나왔다고 막 짜고 뜯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이 피부에 닿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방구석 피부과 의사는 아니고 피부에 관심 많은 사람의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실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실외 활동을 하면 피부가 많이 그러니까 뭐가 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푸석푸석 해지는 것 같긴 해요 어 제가 이제 한창 좋아하는 취미가 낚시였어요 지금은 인강 시작하고 나서 낚시를 거의 못 해 왜냐면은 수업하느라 바빠 가지고 못 하는데 지금 2월이면 한창 볼락이 잡힐 시기인데 뭐 아무튼 뭐 낚시 활동 많이 다닐 때는 아무리 꽁꽁 싸매고 뭐 하고 해도 하루종일 땡볕에서 그 바다 위에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낭만이기도 하지만 피부에는 진짜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았는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요즘은 학원, 집, 차, 스튜디오 이런 데 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햇빛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진 건가 싶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피부관리 열심히 잘하자고 두 번째는 제가 2월달에 플래너를 봤어요 제가 과거 미아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플래너 보고 이제 좀 객관적인 사실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월 플래너가 깨끗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공부를 안 했어 고1 때 신승환은 내 생각에 1월, 2월에는 그냥 신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2월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좀 하면 그건 있어 내가 아무리 과학 선생님이지만 이 방학 1, 2월이 가장 성적이 점프하기 막 퀀텀 점프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쫙 쌓였다가 빵 뛰는 그 시기잖아 근데 수학하세요? 과학 선생님이지만 수학해 얘들아 옛날에 그 수학이 고등학교 생활의 70%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학 잘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편하다 그래서 고1 친구들은 특히나 고3 내내 이제 수학을 잘하면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편해져요 그래서 수학 공부 1순위로 하시고요 50% 이상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 과학이랑 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골고루 하시면 됩니다 과학을 안 하면 안 돼 과학을 옛날에는 뭐 한 6개월 전에 하면 다 된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고 과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본인이 만약에 이공계 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학이 2순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은 시간 투자해서 하셔야 됩니다 1순위는 수학 2순위는 이공계는 과학 아니면 뭐 국어 영어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형강을 하잖아요 이 윈터 1, 2월이 학원 선생님한테는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주 6일 7일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바빠요 아니 얼마 전에 내가 메가스토리 러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요즘 새로 학원에 출강을 하는데 야... 이 빈이 보입니까? 네 출강을 하는데 내가 이거 억울해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그... 강의를 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학원 다녀봤죠 보통 이렇게... 교단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이제 사람이 서서 수업을 하고 여기 밑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듣는 뭐 이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교단이 있다고 교단이 사람 키만 하면 안되는데 어쨌든 교단이 있다고 이만해 이러잖아 그래서 메가스토리 학원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뚜벅뚜벅 올라가서 여기 탁 올라가서 이제 뭐 이제 뭐 정리하고 이제 딱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수업이었거든요 첫 수업 첫 수업인데 아니 그 학원 원장님 보실려나? 그 학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 교단이 내가 메가스토리 학원을 열 군데를 넘게 가니까 아는데 아니 그 학원은 교단이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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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반 교단이면 이 정도 높더라고 그래서 첫 시간이었어 첫 시간에 학생들이 다 앉아있고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두벅두벅 가서 무게 잡고 첫 날이니까 무게 잡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걸어가는데 이 교단이 높네?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지 이게 이게 걸어 올라가기 좀 높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폴짝 뛰어서 여길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폴짝 뛰어야지 했는데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라 생각하고 폴짝 뛰었는데 얘가 없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면 이게 사람이잖아 여기 벽이면 여기에 착지점을 예상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착지점이 여기인 거야 그래서 공중에 폴짝 뛰었을 때 이미 내 발이 땅에서 다 떠 있을 때였어요 순간 밑을 봤는데 아 조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발을 올렸는데 자빠졌죠 그래서 제가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시원하게 자빠졌어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만약에 좀 뭐 예를 들어 아쿠 이렇게 넘어였으면 약간 돌이켰을 때 아 좀 약간 소심하게 넘어졌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대자로 넘어졌어 그래서 사람이 곰 같은 사람이 여기에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 앉아 있던 학생들이 차라리 웃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웃었으면 하하하 하다가 넘어졌지만 아프지만 하지만 웃겼죠 이러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애들이 이게 넘어지는 게 너무 시원하게 넘어지니까 웃지를 못하고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죽었나 이런 생각으로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약간 좀 이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런 기분 아니? 넘어졌는데 시원하게 넘어져서 이제 아하하 웃겼죠 뭐 됐다 이러면 되는데 애들이 막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 굉장히 분위기가 묘했다 그래서 첫 수업인데 이미지가 그냥 뭐 과당 선생님이 돼버렸다 그래서 아 아직도 생긴 하다 그 친구들이 이거 볼라나 모르겠는데 너무 시원하게 넘어져가지고 그때 교무님도 막 오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셨던 경험이 있네요 오 쎄건 이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아팠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수업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밖에 나왔는데 아 무릎이 시려운 거야 보니까 바지에 빵구가 나 있었어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많이 없는데 바지에 왜 이렇게 빵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야 무릎에 그러니까 애들이 돌이켜 보니까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내 얼굴 안 보고 칠판 안 보고 계속 내 무릎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수업을 하는데 뭐지 이 새끼들 왜 내 무릎을 보지 이런 생각했는데 내 무릎 잘 생겼나 봐 이런 거 수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 검은색 바지 밖에 안 있거든요 검은색 바지 안에 이렇게 살색이 비쳤다 맞다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걸 봤나봐요 계란 노른자 같이 생겼으려나 뭐 어찌됐건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1,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될까 여러분들도 1월 2월 아무 힘들고 고단하실텐데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3월 달에는 오늘 하고 나니까 얘기가 되게 뭐 피부 얘기하고 생산성이 없네요 원래 근데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3월 달에는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네 남은 방학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힘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되겠죠